렉크의 수컷 최재천은 렉크의 수컷들이 모두 신사의 도를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폭력을 써서 암컷의 선택권을 뒤집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 따르면 렉크에서도 수컷이 암컷을 괴롭힙니다. 다른 곳에서는 온갖 종의 수컷들이 온갖 형태의 사기나 폭력을 쓰는데 렉크에서만 신사도를 무조건 지킨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최재천은 무슨 자신감인지 절대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최재천의 글과 영상에는 모든, 유일하게, 절대로, 예외 없이와 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지구에는 온갖 희한한 종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예외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문이 너무나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읽을 수 있는 것은 그것들 중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읽은 논문과 책에서 예외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외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최재천만큼 멍청하다면 최재천만큼 용감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신사도를 애지중지하는 최재천이 어떻게든 그것을 자연에 투영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도덕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